안녕 안녕 뭐해요? 뭐하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동호예요 일하시는구나 카페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하고 학교 갔다 오고 헬스장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네요 퇴근을 존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재택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네요 학원 수업 좋네 약은 저는 그냥 있어요 아 맞아요 러블리 떴죠 저희 안무 연습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맞아요 저희도 연습생 때 가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화장실로 도망가서 쉬었거든요 숨어서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아 맞아요 스푼즈랑 이제 같이 한 베스트 썸머가 나왔습니다 그 노래 잘 들었나요? 저 점심은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지금 먹은 지 30분 안 됐거든요 맛있어요 저녁 아니고 점심이었어요 추어탕이 어떻게 스포가 되지? 추어탕이 어떻게 스포가 되지? 아 여기가 지금 바뀌거든요 실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같이 들려요 날씨가 좋잖아요 오늘 여름노래죠 베스트 썸머 제목부터 여름노래죠 그리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노래에요 아 한평 남짓 돗자리 그거는 민현이가 저희 땡큐에 썼던 가사에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이뻤어서 가사에 다시 써봤습니다 그게 있어요 잔디 위에 한평 남짓 돗자리 우리 둘만의 세상 그 부분을 약간 인용해서 써봤습니다 써봤습니다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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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은 곧 메인보컬이 될 겁니다 네 애정을 갖고 키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이게 가사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제가 가사를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사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보면 뭔가 작업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사까지 다 생각이 나서 그래서 부르면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메인 래퍼를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틀렸어요 노래 열심히 할게요 밥을 두 그릇 먹었어요 밥을 두 그릇 먹었어요 운동해야겠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해야죠 해야지 해야지 홍케이스 홍케이스 혜숙 민기가 만들어준 거 써요? 아니요 안 써요 그 친구가 그 케이스 친구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그게 케이스를 끼고 계속 다녔는데 그 액정을 보호를 안 해줘요 케이스가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액정이 덮이지가 않아서 케이스도 부러지고 제 액정도 깨지고 그랬습니다 버리진 않았고 그래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액정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그거 그거 1등 한 거 그거 물어보시는구나 맞아요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누가 저를 잘 봐주셨더라고요 다음에 그 근처 갈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운동을 한번 하고 올게요 갈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맞아요 거기 프로필에 79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키가 어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그거를 누가 그 영상을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팬카페에 그래서 팬카페 보고 있다가 타고 들어가서 봐봤어요 그죠? 2m 좀 안되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냐? 나 아 우리 유행어냐고요 그게? 뭐 유행어라기보단 민현이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되게 매력있는 말투더라고요 약간은 거만해 보이기도 하면서 약간 귀엽기도 하고 오늘 아메리카노 아직 안 마셨어요 아직은 원래 마시려고 했는데 원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마셨어요 너무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지금 J.R.P.D 것만 나왔죠? 근데 다시는 그 프로그램은 안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 P.D.님이랑 같이 일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장난이고 이제 나머지 애들 것도 좀 재밌거든요 어제 그거 보는데 저는 꽤 재밌던데요 그게? 그래서 약간 웃겼어요 그러니까 원두가 없다니 그러니까 P.D.가 미안해 지금 뭐 안 마시고 있는데? 100잔 사준다고 하시네요 누가 100잔 다 못 마십니다 큰일 납니다 심장 터져요 카페인 100잔 모시면 큰일 납니다 적당량을 뽀득뽀득 소리 뭐지? 아 내가 댓글 올리는 소리인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살살 할게요 지금 소리 안 나죠? 그죠? 약간 신경 쓰고 있는 중이에요 세게 해요? 세게 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잘 들려요? 아니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이 소리맞아 오늘 어떤 운동했나고요? 오늘 팔이랑 하체를 하는 날이었어요 3기 키트보니까 3기 키트 보니까 아직 안 한 건데? 아직 안 했어요 아 그 3기 키트를 그게 뭐지? 요즘에 그거 유행이라던데 그거 당근마켓 그거 유행이라 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한번 켜봤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켰는데 저희 관련 물품들도 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러 가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가면은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갔습니다 맞아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안 갈게요 마이크 막혔어요? 아 내가 손가락으로 미안해요 손가락으로 했나봐요 아 지금 괜찮죠? 네 아 제가 손가락으로 막았어요 네 폰 물에 안 빠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냐 맞아요 민현이도 그랬구나 네 별거 아니죠 약간 사소한 실수죠 응원법 선물 어땠냐고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거 보는데 뭔가 행복하기도 하고 약간 속도 상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오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들 건강해지고 그래서 밝게 만납시다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가 간지러워가지고 긁은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머리 긁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필 그때 간지러워가지고 샴푸 바꾸자고요 샴푸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등갈비 엄마 줬냐고요 엄마 줬죠 근데 원래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엄마한테 가져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영자 선배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손도 못 떼게 했어요 손도 못 떼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전화가 왔네 미안해요 전화가 와버렸네 깜짝 놀랐네 놀랬죠? 미안해요 아 누구냐고요? 카센터 사장님 아 여기 계셨군요 형 이거 라이브 하고 있어 어? 뭐라고? 무슨 라이브? 브이라이브 하고 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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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지금 하고 있다고? 응? 하고 있다 어 하고 있어 이거 목소리만 나가는 거야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좋아요 좋아요 아니요 저는 원래 잠깐 켠 거였는데 한 10분만 놀까 했는데 벌써 20분이 또 됐어요 네 차 수리 맡겼어요 차 수리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슬슬 인사를 드리고요 좋은 오후 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 다친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주기적으로 자 그러면은 인사를 하고 갈게요 안녕 아 그리고 저 염색했어요 어두운색으로 안녕 궁금하시죠? 안녕 끌게요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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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요 끌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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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